이번에는 주무관님들도 특별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분이 굉장히 극대화돼서 조금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의미가 있는 영상이 완성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촬영하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고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